자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현 상황의 원인과 해결책 우리가 이 처방이 진단이 애초부터 의사의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전도 잘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처방이 잘못돼서 계속 지금 이런 대책 내놓으면 또 오르고 잠시 주춤했다 오르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현 상황의 원인과 해결책을 한번 우리가 저희 카페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기사가 나왔어요. 6.17 대책 후폭풍 해가지고요. 어제 6.17 빈틈 노리자 해가지고 빌라 오피스텔이 독났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아파트에 집중하면서 생긴 풍선효과로 지금 빌라 오피스텔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은 전세대출 회수 규제서 제외. 자 이게 뭐냐면요. 모든 게 지금 아파트는 무주택자도 만약에 전세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면 6개월 내에 반드시 내가 들어가 살아야 돼. 무주택자. 그런데 이건 정말 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무주택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전세대출 받아서 내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그나마 어떻게든 장만 좀 하자 하고 전세를 주고서 일단은 좀 돈을 더 모을 때까지 월세든 새로 사는데 그걸 지금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데 거기서 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주택은 전세대출 회수 규제에서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 같으면 6개월 후에 안 들어가면 전세대출 회수하는데 이런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은 제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마디로 틈새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재건축 규제를 엄청 강하게 하잖아요. 지금 안전진단 기준도 옛날에는 시공구청장에서 지금 강화해서 시도지사로 바뀌었어요. 주체가. 그러니까 강하게 안전진단부터 재건축을 지금 누르고 있는데 한남 3구역, 그 다음에 아연 1구역. 아연 1구역은 본래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해제가 됐다. 다시 재추진하는 지역인데 매물이 소진됐답니다. 지금. 6월 서울 빌라 매매가 반등하고 여기 또 나온 게 있죠. 주거용 오피스텔도 완판 행진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완판 행진. 주거용 오피스텔로 돈이 몰려가는 이유는 제가 벌써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네. 왜냐하면 우리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월세를 받고 있는 그런 것들, 아파트 매체를 사서 월세를 받고 있는 것들이 다 노출이 돼서 소득세를 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 있는 게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니까 돈들이 또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규제의 역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규제에서 빠진, 규제에서 빠져 있는 그런 대상이나 아니면 규제가 없는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돈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세대출 회수하는 규제에서 제외가 돼서 어쨌든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규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서 무조건 사자. 마구잡이로 사자. 이걸 소위 얘기하는 묻지마 투자라고 하잖아요. 묻지마 투자.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이렇게 투자도 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도 뭔가 할 수 있는 데다가 제대로 해야지 그냥 아무 곳이나 하면 오르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8월, 6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 폭발 해가지고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이렇게 수도권 아파트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거래량이. 그리고 역시 이 서울이에요. 여기가. 이게 서울인데 위에는 수도권이고. 서울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이게 5,456가구에서 5,085가구. 4월 달에 올해 4월 달에 3,016가구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그럼 여기가 왜 더 적냐. 5,456가구인데 여기는 5,035가구니까. 좀 작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 보세요. 25일 기준이기 때문에 6월 거래량은 추후 더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6,000 세대가 넘는 6,000 세대, 7,000 세대 사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결국은 이게 12,16 대책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3월 달이 계속 좀 뭔가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3월을 바닥으로 치고 4,5월이 증가세였죠. 이렇게 4,5월이 증가세로 가다가 6월 달에 지금 거래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거래량 증가의 주역은요. 무두책자와 일주택자입니다. 그래서 30대 비율이 얼른 가장 높고요. 가장 관심이 없던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30대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 이것도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청약 통장을 써서 당첨이 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고 되지도 않고. 그러니 어쨌든 전세대출이라도 받아서 내 집을 좀 장만해보자. 이런 거겠죠. 가점이 낮은 청약 수요 때문에 이게 뭐 가점이 낮은 청약 수요들. 가점이 낮아서 이것도 저것도 안 돼. 그러니까 매매 수요로 슬슬 전환해서 사고 있다. 지금 그런 겁니다. 30대가 집을 산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만큼 30대는 절박하다는 얘기겠죠. 매년 집값은 오르는데 이러다가 집 한 채 못 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의식이 강하게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규제에도 오르는 집값 왜 오를까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죠. 재건축 강하게 지금 규제하고 있고 재개발도 물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억제하고 있다. 주택이 공급이 안 되게끔. 그리고 지금 세금으로 집을 못 사게 하겠다. 대출도 강화하고 보유세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양도세도 중과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규제를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 아파트가 없잖아요. 새 아파트 공급. 왜냐하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집을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없어. 빈 땅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낡은 집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게 재건축이고 재개발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안 짓게 되면 공급은 점점 줄어든다. 내년에는 올해가 아마 한 4만 3천 가구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한 2만 1천 가구. 반으로 착 줄어듭니다. 후년은요. 만 한 2천 또 반으로 확 줄어듭니다. 공급은 계속 부족해진다는 거죠. 결국 공급 부정이 원인인데요. 이거 우리 중학생만 되면 다 아는 얘기죠. 매매가가 오르는 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공급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오르는 거죠. 수요가 많은데. 그러면 매매가는 상승하는 거죠. 자, 전세가. 전세가도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오르는 겁니다. 공급이 없으니까 전세가 없잖아, 전세가. 그러니까 지금 정말 전세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디 아파트 단지를 한번 가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세가 없을 수 있어요? 거기 한 2천 세대가 넘는데. 반 전세도 없어, 잘. 지금 그만큼 매물이 좀 귀합니다. 자,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죠. 올해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라. 6월 30일까지 팔면은 혜택 주겠다. 이렇게만 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만 있으면 여기다 뭘 붙였어요?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주택을 6월 30일까지 팔면은 양도세 중과해서 빼주겠다. 세금을 양도세를 과세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반 세율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서울주택이 12만 8,199가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혜택을 주니까 다 팔 거다. 그러면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거의 별로 안 나왔죠. 제가 늘 얘기한 대로 팔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와야 집값이 안정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다주택자들 집 내놔라 팔아라 매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안 내놓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내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다주택자가 자발적으로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 그 이유라는 게 뭡니까? 혜택. 나한테 어떤 혜택이 오니? 작 주판을 굴려보죠. 그러고선 내가 훨씬 이득이네? 그럼 내놓을 거예요. 유인책이 있어야 되네. 당근책이.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이 앞장에서 얘기했지만 10년 그 대목만 뺐어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10년 동안 갈 수 있었던 주택에 한해서. 그게 아니고 무조건 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10년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바람에 물건이 안 나왔다 별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제 혜택 주고요. 세제 혜택. 양도세 감면하고 이렇게 되면은 물건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시장이 좀 활기가 돌겠죠. 물건이 없는데. 그런데 저게 과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시장의 향후 흐름이 중요합니다. 우리 잘 봐야 돼요. 지속적인 규제 대책은 단기 효과만 낸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21번 대책 나왔을 때 계속 단기적인 가격 상승. 단기적인 하락. 약간의 조정. 하락이라기보다는 조정.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계속 반복했잖아요. 오르는 거예요. 결국은. 주택 공급 확대. 정부에서 인식을 바꿔서 마인드를 바꿔서 그래 서울에 주택 공급 많이 해. 재개발 재건축 풀어줄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값 안정될 겁니다. 공급. 그런데. 신도시가 아닌 도심에 공급을 해야 돼요. 공급을 하는데 상기 신도시 빨리 해라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서울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울에 직장을 가지는 분들은 서울에 거주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에다 공급을 해야 되는 도심에. 공급 앞에는 장사 없거든요. 공급 많으면 어떻게 가격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어쨌든 후회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어쨌든 후회하라 탈무도. 자 우리는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요. 매번 어떤 선택의 길어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도 안 해본 분들은 초보분들은 정말 망설이다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항상 망설임의 순간이 와요. 하지만 정말 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으로 항상 웃을 수 있는 그리고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저희 카페에 오신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